2부입니다. 1부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. 이거는 실수입니다. 왜 댓글이 여기 있을까? 자고 일어났더니 댓글이 꽤 많이 달렸네요. 삐아픈 조언들 덕에 더욱더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었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려요. 그리고 댓글 중에 아니 왜 자꾸 그런 거지같은 자리를 만드냐 이해가 안된다 너 미친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많아서 조금만 덧붙이자면 전날 저희 남친이 첫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엄마가 분위기를 되게 많이 풀어주셨거든요. 저희 엄마 평소 성격이 워낙 이에다가 발랄한 스타일이라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그 자리에 엄마가 먼저 이렇게 나와주니까 남친도 잠깐이나마 그런걸 의지했었나봐요. 또 그때만큼은 저도 저희 엄마한테 정말 감사하기도 했고요. 게다가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에요. 아이고 이제 우리 사위 될 사람이야? 이러면서 엄마가 이래저래 정말 많이 챙겨줬거든요. 반찬이며 오시며 여러가지로 말이죠. 그리고 저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. 꽁꽁아 내가 이제야 엄마 노릇을 하는 것 같다. 이러면서 막 울기도 하고요. 그래서 그냥 그랬던거에요. 엄마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비록 지나간 옛 과거는 절대로 용서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더 이상은 미워하지 말고 그냥 묻고 가자 했던 겁니다. 그리고 제가 우리 가족 분위기를 조금만 새롭게 바꿔보고자 했던건데 그랬던 욕심이 화근이 됐나봐요. 아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젠가 반드시 한 번은 이런 일이 터질 줄 알고는 있었거든요. 그냥 애써 아니쳐 그렇게 흐린 눈을 하고 인정을 안 했던 거겠죠. 워낙 성격이 불소식이 같은 사람이라서 언젠가 또 어떤 사유로든 한 번은 내 남친 앞에서 터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다만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래도 지금 말고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또 몇 년 정도는 시간이 더 흐르고 나서 이젠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다. 그렇게 여겨서 여러가지로 좀 많이 편해지고 난 다음에 터져도 그때 터질 줄 알았거든요. 이렇게 빨리 터질 줄 정말 몰랐죠. 아 물론 아무리 가족처럼 가까워졌다고 해도 절대 그래서 안된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.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될 판인데 결혼도 하기 전이고 식사자리 몇 번 가졌다고 벌써부터 편해져가지고 어려운 자리인가 하나 모르고 이런 식으로 예의 없이 구는 게 정말이에요. 지금 글을 쓰면서도 이해가 안됩니다. 댓글에 문동은 엄마가 생각이 난다 라는 분도 계셨는데 이 댓글을 보고 저 정말 소름 돋았어요.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배우분이 나올 때마다 너무 싫고 막 불편하고 그랬거든요. 물론 저희 엄마가 그 정도의 막장은 아니에요. 하지만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저도 모르게 가슴과 머리에 확 박혀 있었나 봐요. 그래서 불편했나 봅니다. 네 맞아요. 이제부터는 제가 우리 엄마 단돌이를 잘 해야겠죠. 마음 제대로 먹고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. 물론 그렇다 해도 천륜까지는 못 끊겠죠. 하지만 저 혼자만 왕래하고 식사자리 같은 거 다시는 안 만들 생각이에요. 또 결혼도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려고요. 하 역시 가족끼리 엮인다는 게 정말 어렵군요. 이쯤 되니까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아빠도 원망스럽고 그래요. 아무튼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댁에 평안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 감사드려요. 댓글에 조금 더 나옵니다. 댓글 1번 봐봐 내가 얘 지 엄마 절대 못 끝낸다 했지. 그리고 남친도 못 버린다고 했잖아. 그러면서 마음에 더 없는 파혼할까요? 이딴 질문을 왜 하는가? 그지 같네? 2번 뭔 소리세요? 니네 엄마 문동은 엄마급으로 막장 맞아요. 세상 어떤 미친 여자가 예비사위 본원 앞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지난편한테 욕하고 난작을 깐답니까? 대댓 쓴 일은 아는 척하고 있지만 끝까지 엄마 편이죠. 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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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그래 니네 아버지부터가 뭔가 우유부단한 느낌이 드네. 진작에 이혼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와가지고 떼어낼 수도 없고 남친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니네 엄마 단돌이 잘 쳐라. 알겠지? 바로 쓴이 네가 이 일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뒤집어야 된다고. 남편은 아빠가 안 하니까 자식이 너라도 해야지. 안 그래? 네 됐으니. 맞아요. 이젠 아빠가 더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그래요. 그리고 제가 이 일을 가지고 뒤집어야 한다는 조언 꼭 명심하겠습니다. 댓글 정말 감사드려요. 4번 아니 어이가 없네. 본인도 엄마가 천륜이라 결국 끊지 못하겠다면서 또 그걸 끊지 못하고 있는 아빠가 원망스럽다는 건 도대체 뭔 소리냐 이게. 나중엔 이 자식이 자기 아빠를 그렇게 볼 거다. 지금의 너처럼. 네 됐으니. 그래도 부부의 연과 부모 자식의 천륜은 다르다고 봐요. 부부의 연이야 서로가 안 맞으면 얼마든지 끊을 수가 있는 거지만 천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질 것 같나요? 언젠가는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. 5번 쓴이 안쓰럽다. 토닥토닥 이런 제 마음 알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6번 하아씨 결국 남자만 불쌍하게 된 추각을 보니까 쓴이는 뭐 남자도 엄마도 놀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네. 가족이 되고 난 몇 년 뒤에 터질 줄 알았다. 이 말 진짜 소름을 넘어 경악스럽다. 아니 그럴 걸 알면 가족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? 어? 진짜 너 물귀신이야? 이래서 집안이 중요한 거야. 그 범반은 엄마 피고 어딜 가겠냐고. 내가 아직 나이 어린 중딩이지만 많은 날 내 아들이 이런 속 시커먼 여자 만날까 봐 무서워. 중학생이랍니다. 7번 아니 잠깐만 추각을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. 이거 만약 반대의 경우였다면 남친 조상신이 도왔다고 그 정도로 미친 상황이라고. 아니죠. 이건 글이 잘못된 거죠. 경우가 반대였다면 여친 조상신이겠죠. 남친 엄마가 난리를 친 거니까 제가 수정하다가 뭔가 오차가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. 넘어가요. 결혼이라는 게 결국 집안의 결합이라는 건데 이런 장모자를 세상 누가 좋아한다고 그래. 착각하지 마세요. 이 결혼 스니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. 네가 뭔데 여기서 고민을 더 한다 그런 소리를 해? 고민은 이 남친이 하는 거야. 8번 그러면 남친 많이 사랑하니까 힘들 거라는 건 알아요. 근데 그래도 그냥 놔줘라. 남자한테 너무 못쓸 짓이야 이거. 너 그러다 나중에 진짜 크게 죄 받는다. 9번 이 여자 아직 정신 덜 차린 것 같네. 부모 자식 천륜이니까 나는 계속 유지를 하겠다고. 그럼 너는 유지를 하는데 사위는 안 보게 할 거라 이거지 지금. 근데 그게 네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될 거라 봅니까? 그냥 이쯤에서 불쌍한 남자는 그냥 놔주세요. 괜히 질질 끌면 남의 인생까지 다 망가뜨리지 말고. 10번 추가 글을 보니까 스니는 역시 엄마의 딸이라고 느껴집니다. 물론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하겠지만 하는 게 너무 비슷해요. 왜 남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가족이 화목해질 거라 기대를 하고 그렇게 의지를 하는 겁니까? 이미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보다 당신은 완전히 틀린 거야. 11번 야 니네 아빠 이혼하면 그래 아빠야 원래부터 남남이니까 완전한 해방이 되겠지만 니네 엄마는 뭐냐? 남편 이런 여자가 어디로 달라붙을지 생각 안 해봤냐? 게다가 아빠는 너를 생각해서 이혼 안 하고 버티고 계셨던 건데 그런 아빠를 되려 원망하고 있는 거 걔 턱질 올라온다. 거기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야. 그냥 엄마 딸이야 모전 여전 답 나왔지? 12번 이게 만약 반대였다면 욕 댓글이 한 5천 개는 달렸을 거야. 그래도 여기가 여초니까 그냥 이 정도지. 에라이 양심 없는 거사. 13번 저기요. 스니 이 결혼에 대한 고민과 결정은 네가 아니고 네 남친이 해야 되는 겁니다. 그 참 이상한 사람이네? 너의 그 이기적인 욕심에 네가 사랑하는 남자까지 지옥으로 꼭 끌어들여야 속이 시원하냐? 남자는 좀 놔줘라. 15번 와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아파타스를 하고 앉았네. 미친 거야? 그러니까요. 만약 내 동생이 이런 거 데리고 오면 아주 그냥 머리털을 죄다 뜯어버릴 거야. 어딜 감이 들이대? 역시 스니는 엄마도 남친도 놀 생각이 없었나 봅니다. 아까 처음 글에 댓글에서 너는 둘 다 안 웃는다 라고 했던 선견 지명 댓글 스니가 생각이 나네요. 아무튼 글쎄요.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보통 그렇잖아요. 우리 엄마 거짓같지 마 내가 막아줄게 이래가지고 잘 막는 남편 별로 못 봤잖아요. 반대라고 뭐 다르겠습니까? 그게 막는다고 막아주겠냐고 쳐들어오는데 아무튼 그래요. 힘내봅시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